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멍해들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100% 사단이 주는 그런 멍해를 짊어지고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왜 큰 신전을 지을까요 그만큼 두렵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뭔가에 기대고 뭔가를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께서 보금을 전하려고 불신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보금을 가만히 다 듣고 나서 방에서 쇼핑백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 쇼핑백 안에는 부적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죠 한두 개가 아니라 쇼핑백 전체가 다 부적으로 가득 차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적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매달 봐야 되는 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또 가족별로 봐야 되는 점들이 다 따로 다 있다는 거죠 그걸 다 보니까 쇼핑백 한가득 부적 들어있는 거죠 심지어 몇만 원짜리부터 몇백만 원짜리까지 그걸 왜 보고 왜 가지고 다닐까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종이조각에 그저 사람이 써주는 그거라도 가지고 있어야만이 뭔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멍해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멍해가 있어요 죄의 멍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착하고 인품과 인격이 훌륭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왜 심판과 지옥으로 갑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사기라는 것은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리듯이 죄의 바늘에 완전히 걸려들어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죄의 삭시입니다 그 끝은 사망이다 어제 다락방 말씀 운동하러 갔다가 마치고 김밥을 사러 김밥집에 잠깐 들렸는데 김밥을 싸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가게 주인이 저 주방 안에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불교신자이겠죠 법정 손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얘기하면서 보니까 2010년 3월에 죽었더라고요 그 법정 손님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법정 손님은 몰라도 무소유라는 책은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그 무소유라는 책을 지은 저자입니다 그 법정 손님이 죽었을 때 자기가 다니는 절에서 광고가 나와서 장례에 갈 사람들은 다 모여서 간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너무 아쉽다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라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걸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평생을 무소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대단한 스님도 뭘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뭘 피하지를 못했죠? 히브리스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증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뒤에는 뭡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불신자는 사단이 주는 재앙과 저주의 몽예를 운명사주 8자로 짊어지고 일평생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100% 재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앙과 저주를 막아보려고 점쟁기가 이름을 바꿔라 이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개명했습니다 개명 개명했는데도 계속 집안에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사가라 이사 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사까지 갔는데도 막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재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와 사탄과 지옥의 삶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습니다 다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근데도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생에 언약 붙잡고 갈라디아스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어제 다락방을 하면서 그 다락방 하는 곳에 아주 영적 문제가 심각한 한 사람을 같은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이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신학교까지 가서 공부한 분인데 남편이 이제 사업 실패로 인해가지고 집과 사업체가 이제 거의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자녀들도 뭐 거의 불안 상태 속에서 손톱을 다물어 뜯어가지고 손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 속에 있고요 이분이 한동안 막 귀신을 부르다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성경을 미친 듯이 읽다가 자기 몸에서 뭔가가 이제 빠져나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가끔씩 동네에 있는 큰 교회 급난 교회라고 그 큰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 운동하는 그 팀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락방으로 오라고 한 거죠 다락방 하고 있는 중간에 온 거예요 중간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을 멈출 수는 없고 이제 끝까지 다 예배드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옆에서 떨어져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곳에 앉아가지고 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다락방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팀들이 가서 이제 뭐 상담도 하고 막 얘기도 했는데 뭐 안하무인격으로 그냥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과 형편이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워낙 영적 문제 심각하다 보니까 뭐 말이 통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사랑으로 뭐라고요? 종로를 태라 종로를 제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분한테 인사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다음에 꼭 한 번 만나서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는지 저를 툭 보면서 다음에 과연 볼 일이 있을까요? 라고 그러면서 모르니까 상태가 심각하니까 근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요 이분에게 어쨌든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뭐하라고요? 종로로 태라 종로로 왜요? 살려야 되잖아요 치유해야 되잖아요 이분 한 주간에 구원받은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해방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멍해가 있습니까? 뭔가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뭔가 나를 짓눌리게 만드는 뭔가 나를 지금 답답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멍해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요 남편이 멍해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멍해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 멍해입니다 지울 수 없는 멍해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요 돈이 멍해입니다 이분 그 다락방에 왔던 분이요 지금 경매로 모든 게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팀들한테도 보험 들라고 보험 대놓고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보험을 들라고 저한테도 그 얘기할까봐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분한테 지금 돈이 멍해인 거예요 돈 오직 돈 아니면 건강이나 질병이 멍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 한 주간 갈라디아스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 돈이 많으면 자유합니까? 제가 만나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굉장히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묶여서 삽니다 더 메여서 삽니다 더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배운 게 많으면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배운 그 지식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평생 묶여서 살아갑니다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몽예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미 주어진 영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몽예는 보통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무겁고 나를 속박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절에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30절에 내 몽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몽이라는 것은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세상의 몽이와 짐들도 가볍고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몽예들이 주님과 함께 쉽고 가벼운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적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러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 나무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존재인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에서 어마어마한 생명의 근원을 누리는 영생의 존재로 지은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뺏겨버리고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지 못해서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 영적 현주소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무엇을 놓치고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되찾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정말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을 언약으로 바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에덴 동산 밖에서 즉 세상과 현장에서 놓치지 않도록 창세기 3장 21절에 피가 철철 흐르는 짐승의 가죽의 옷을 직접 손수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유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여러분의 영혼 어떤 상태 속에 어떤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법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근본의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유목사님 전체 메시지 속에서 세팅 세 가지 세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도 하나님의 생기 생명을 에덴 동산의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우리 속에 세팅해 주셨습니다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잘못된 몽에 잡혀서 엄청난 생명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살아간다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 나의 영적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른받았습니다 전도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서밋, 영적 서밋의 축복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대단한 선지자라서 그런 겁니까? 사무엘이 아주 성령 충만한 선지자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선지자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의 영적 상태 바로 사무엘은 이 서밋의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서밋의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올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안지라 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한 사람은 악신 가운데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의 문제입니까? 배경과 발판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영적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있느냐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과 사올의 영적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의 길이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의 위치와 자리는 아무 심도 배경도 없는 노예의 제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 속에 있으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왕도 천하를 다스리는 애국도 그 애국의 모든 신하들도 요셉의 말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서밋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누림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주인데여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몽예의 모든 수구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쉽고 가벼운 몽예를 매도록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몽이를 매라 내 몽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몽이는 연합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밭을 갈 때에 나이 많은 소 하나하고 아주 어린 소 두 마리가 함께 밭을 갈도록 몽이를 묶어서 함께 갈도록 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몽예와 짐들이 왜 무겁고 왜 수고하고 왜 애를 써야 될까요? 분명히 주님이 주신 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현실의 짐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고 있는 나에게 나와 함께 연합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우리는 워낙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배우라는 것은 영적 훈련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매일 세 가지를 바꾸라는 겁니다 뭘 바꿔야 됩니까?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편집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내 생각의 몽예 내 기준의 몽예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면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번 한 주간은 강단 말씀으로 모든 것을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의 몽예는 뭘까? 이 몽예를 주님께서 다 끝내셨는데 왜 나는 지금도 몽예를 짐을 지고 가고 있을까? 그게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그럼 오늘 하루는요?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새겨질 때에 전 세계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편집하면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각인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속에 담겨질 때에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새로운 각인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뿌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로 내 열심, 내 계획, 내 동기, 내 목표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잘못된 뿌리입니다 가장 무서운 삶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계획 그거는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몽예가 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의 삶이고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보좌와 통하는 시간 시공간 초월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빛을 비추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로 모든 것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체질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 나가는 체질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나가시는 말씀 성취, 성령의 인도받는 하루가 되도록 그게 바로 현장과 전도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혹은 밤에 이 세 가지 축복을 집중해서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서미타임이라고 합니다 사모눌이라고 합니다 매일 날마다 이 영적 누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